일하고 있나봐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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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왜 이렇게 뭐라고 그래? 피차 같은 경우는 내가 됐어 저의 신호가 아니 왜 아니 왜... 아 왜 여기까지 오라고 그래 사람을 왜 그래? 왜 그렇게 오라고 그래 뭐...뭐야? 뭔데 여기 뭐야? 여기 파스타집인데 아 그래? 너 할 줄 아는 거야? 그럼요 진짜 줄 알지 아니 이런 거는 여자친구가 해주지 왜 날 불어서 이런 걸 해줘 갑자기 여자친구가 있으면 해 주지. 야, 난 참 살다 살다 야, 후각을 한다. 네가 직접 요리를 다 해 주고. 형, 혹시 한식 좋아해요? 청국장 같은 거? 청국장 같은 거? 한국사람이 청국장 좋아해야지. 야, 청국장 먹으려면 왜 이리 오라고 했어? 여긴 청국장 집이 아닌데? 파스타 집이라며. 제대로 하는 거야? 아니, 근데 청국장을 뭐 하는 거야? 약간 퓨전인데, 한국장 이렇게 소스 가루 같은 거 넣어서 생각보다 형, 맛있어. 먹을 만해요. 진짜 맛있어요. 자, 다 됐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청국장 냄새가 나네. 네,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형, 다 됐습니다. 아니, 무슨 요리가 뚝딱이야? 어? 원래 파스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? 술, 상 Bud飲 internally. 참 나 무슨... 생 스트레스 하면서 너한테 이런 것만 얻어먹고 이건 진작 좀 해 주려고 내가 더 잘해 줄 텐데 하하하하